2주 만에 돌아온 NHL 핫앤납, 한 주간 있었던 NHL 뜨거웠던 소식들 살펴봅니다. 여자 단일팀은 스웨덴과 일본을 상대로 고군분투했지만 모두 패했는데요. 순위 결정전에서도 스위스의 승리를 내주며 마지막 7,8위 결정전, 스웨덴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체코, 스위스, 캐나다를 상대로 3전 전패하며 A조 최하위를 기록한 남자 대표팀은 8강 진출을 위해 마지막 관문인 플레이오프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상대는 세계 랭킹 4위 핀란드입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136회 시작합니다.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136회 박힘찬 PD 그리고 이현섭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섭 기자님 2주 만에 뵙네요. 네, NHL 소식 기다리시는 청취자분들 굉장히 많으셨는데요. 오랜만에 뵙는 만큼 조금 더 풍성한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뭐 근데 사실 이번에 올림픽 때문에 좀 더 올림픽에 제가 초점을 많이 맞췄기 때문에 NHL을 좀 간단하게 오늘 같은 경우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태범 아나운서님이 이번 주까지 평창에서 활동을 하시고 계신데요. 태범 아나운서 뿐만 아니라 저희 온더스포츠 출신이자 현역 온더스포츠 분들이 대거 투입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평창에. 네, 출신 뭐 이런 거죠.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멤버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뭐 이게 회사 집단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좋아서 하는 거니까요. 약간 쿠르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각자 자기 일들이 있는 거고 자기 직업들이 있는 거라서 각자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 중이신데 태범 캐스터는 스키장에 가 있고요. 그리고 박봉석 캐스터는 아마 많이 목소리를 접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 쇼터트랙 경기장에서 장래 아나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선수들이 메달을 딸 때마다 그 경기장 내에 울려 퍼지는 남자 샤우팅 목소리가 박봉석 캐스터 목소리고요. 김기훈 캐스터도 평창에 가 있고 또 이전 멤버였던 박송희 매니저죠 지금은 또 광동 하키센터에서 여자 아이스 하키 열심히 장래 아나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경기 기록이나 아니면 자원봉사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잠깐이나면 언더스포츠에 담갔던 분들은 다 가 계시네요. 저희 빼고요. 네, 언더스포츠 멤버 정말 짱짱합니다. 저희는 또 여기를 지켜야 되니까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도 후반기에 접어들었고요. 벌써 저도 퇴범만 아운서님을 대신해서 녹음 3주차 너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항상 힘이 되는 피드백 굉장히 감사드리고 평창 소식은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저희는 2주 만에 NHL 소식으로 먼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NHL 트레이드 그리고 재계약 소식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레이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타와와 LA 네, 사실 제가 응원하는 팀이라서 이거 고른 게 아니고요. 그나마 그래도 좀 큰 트레이드 소식과 재계약 소식이 좀 있었던 주였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좀 다뤄봤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올림픽에 집중을 하느라 경기 리뷰는 좀 없다는 부분을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까지 없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경기가 재미있으면 없고요. 재미 없으면 NHL 경기해야죠. 네, 뭐 트레이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A 같은 경우에는 디옹 파네프 선수와 네이트 톰슨 선수를 받고요. 다음 오타와 같은 경우에는 마리안 까보리크 선수와 드류쇼 선수를 받는 2대2 트레이드라고 할 수 있는 트레이드예요. 사실 두 팀 모두 부진을 겪고 있는 두 팀인데 LA 같은 경우에는 이번 트레이드로 수비진의 좀 강화를 꽤 했던 것 같고 오타와 같은 경우에는 좀 천천히 팀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좀 보인다라는 모습을 보인 트레이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퍼시픽 디비전에 속히 있는 LA 같은 경우에는 체격 조건을 살리는 플레이를 하는 하키 팀이 많아요.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주의 엔하임덕스라든가 세너제샥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실 캘리걸 플레임스도 만만치 않은 데다가 그나마 그렇지 않은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베이거스 같은 경우거든요. 베이거스 같은 경우에 사실 쫓아가기 너무 멀리 가 있는 상황이고 캘리포니아 팀들에게도 지금 지지 않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 의지가 좀 보이는 이런 트레이드인 것 같습니다. 파네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굉장히 모든 공수 양면으로 잘하고 그리고 더 공격적인 모습이 좀 뛰어났던 선수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 부분보다는 좀 더 수비에 집중을 하면서 오타에서의 모습은 수비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좀 안정감도 있는 모습이 많이 나왔었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이득이 있을 것 같고요. 네이톰슨 선수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 킬링과 같은 부분에서 상당히 팀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트레이드에서 LA 같은 경우에 수비력의 보강 이런 부분을 굉장히 절실하게 꾀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네프 선수가 상당히 이제 셀러리 이 선수가 나쁜 선수는 절대 아닌데 셀리리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큰 선수예요. 그런데 이번 트레이드에서 오타가 25%를 부담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525만 달러 정도로 이제 최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 사실 파네프 선수 쓸만합니다.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LA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트레이드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이제 뭐 오타를 설명을 드리면 파네프 선수를 굉장히 크게 트레이드를 해온 지 2년 만에 또 보내는 선택을 하면서 이제 팀의 분위기를 좀 많이 바꾸겠다는 의지를 좀 보인 것 같습니다. 마리안 가보르키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옛날에는 굉장히 유명했던 NHL의 스케이팅 능력이나 골잡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였는데 지금 나이가 어느덧 이 선수 36살이나 먹었습니다. 그리고 전성기에서 좀 기량이 많이 떨어진 모습이에요. 최근에 기록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고요. 그래도 스케이팅 능력 같은 부분은 아직까지는 괜찮기 때문에 매트 듀쉘 선수나 오프먼 선수와 같이 빠른 선수들과 같이 묶어두면 제 생각했을 때는 괜찮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드루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격진의 깊이를 어쨌든 지금 보강을 해야 되는 오타하기 때문에 이 선수를 잠시 쓸 것 같고요. 올해 이 선수가 어떻게 이제 쇼 선수가 얼마나 잘하느냐를 따라서 이 선수가 올해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여하에 따라서 뭐 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자유계약에서 놓아주든지 이런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네. 트레이드 소식 잠깐 짚어봤고요. 어... 재계약이 이뤄진 팀들도 있습니다. 먼저 워싱턴 캐피털스부터 살펴볼게요. 네. 워싱턴의 라르스 엘레르 선수가 4년 350만 달러 이제 뭐 총액으로 이제 1년 350만 달러의 캡을 먹는 이런 좀 대형 계약의 선택 이제 확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워싱턴 이 선수가 워싱턴에 들어온 이후로 워싱턴 3라인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뭐 그 다음 3라인의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선수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수진의 깊이가 더 약했기 때문에 이 선수가 더더욱 잘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대를 충족을 시키면서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네요. 지난 시즌 25개의 포인트를 올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벌써 지난 시즌 총 기록했던 포인트를 벌써 넘어선 모습을 보였고요. 이 선수가 또 여러 상황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워싱턴 입장에서는 부담없이 재계약을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캘거리 플레임스도 재계약 건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캘거리도 미칼 바클룬드 선수와 6년 535만 달러, 이제 연간 535만 달러의 계약을 한 거고요. 드래프트 이후에 사실 이 선수가 캘거리에서 줄곧 뛰면서 캘거리의 센터진을 상당히 오랫동안 지탱을 했던 선수입니다. 6년 재계약에 합의를 했는데 공격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는 이 선수가 아주 이상적인 수치를 남기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선수예요. 하지만 이 라인 센터로 누가 굉장히 이상적인 선수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이 선수의 이름은 항상 언급이 돼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풀 시즌에서는 그래도 50포인트 이상을 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비 능력이 이 선수는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캘거리에서 항상 상대방의 일라이를 막는 역할이라든지 이렇게 좀 굳은 역할을 많이 하는 선수인데 그걸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캘거리 입장에서 이 선수를 놓아준다는 옵션 자체는 이제 생각을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이 선수도 마찬가지, LL 선수와 마찬가지로 모든 역할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뛸 수 있는 선수거든요. PK, PK, 파워플레이, 파워플레이 아니면 깊이 있는 공격진이면 공격진 이런 부분에서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이 재계약은 당연했다라고 할 수 있고 제 생각에서는 지금 시장 가치를 봤을 때 이 선수가 이 정도 가격이면 좀 덜 받은 층에 속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팀별 재계약 소식도 잠시 살펴봤고요. NHL 핫앤낫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핫했던 소식 두 가지 그리고 그렇지 못했던 소식 두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핫했던 소식입니다. 토론토 메이플립스의 기세가 대단하다고요. 네, 이번 핫앤낫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릴 부분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디비전별로 한 팀씩 이렇게 뽑게 됐어요. 그런데 동부 쪽에서 핫이 모두 나왔고 서부 쪽에서 낫을 모두 뽑았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토론토를 뽑은 이유가 지금 템파베이가 살짝 주춤하는 동안에 사실 포스턴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맹렬하게 순위를 올리고 있는 팀이에요. NHL 전체를 봐도 6위 정도 굉장히 상위권이죠. 전체 탑직스 정도를 하고 있고 동부 전체를 봐도 한 3위 그 정도권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로 대단할 것이다 라고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팀의 장기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균형 잡힌 공격력 1, 2, 3라인 어디를 막아도 하나가 세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점점 더 빛을 발하고 있고요. 5연승을 달렸던 기간 동안 매경기 5골 평균 5골 이상을 넣을 정도로 굉장히 공격력이 뛰어난 것을 어떻게 보면은 지금 팀이 잘 되고 있다는 걸 뒷반칩하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격력을 막지 못하는 이상 토론토는 사실 조금 더 순위가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한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애틀랜틱 디비전이 지금 1, 2, 3위 말고는 사실 초토화예요. 그런데 1, 2, 3위가 이거 나란히 동부 1, 2, 3위를 딱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시즌 전에 예측 같은 건 다 소용이 없다라고도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핫한 팀은 피츠버그 펭귄스가 선정됐네요. 네. 피츠버그 최근에 많이 제가 언급을 드리는데 사실 계속 언급을 드려도 좋을 정도로 기세가 좋기 때문에 계속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멈출 줄 모르는 기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70점 고지에 올라서는 성공을 했습니다. 승점 70점 고지에 올라섰고요. 워싱턴과도 승점 차이가 거의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뭐 매트로 1위도 사실상 거의 노려볼 수 있는 자리로 올라섰고요. 홈에서 무려 지금 23승이나 거둘 정도로 홈에서 막강한 이제 홈 팬들의 응원을 얻고 좋은 성적을 보이는 게 이것도 피츠버그가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20경기에서 14승을 올리고 있거든요. 이 팀이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경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앞서 설명한 분위기가 오르는 토론토까지 이제 화력전에서 완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분위기는 식을 줄 모르는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이에 반해서 수렁에 빠져버린 팀도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뭐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면 센트럴 리비전 더 말씀을 드릴게요. 시카고 블랙홍스를 뽑아봤는데 한때 제가 하세도 올리면서 센트럴 선두권 경쟁에도 오를 수 있겠다라고 봤던 시카고였는데 어느덧 지금 센트럴 리비전 최하위로 쳐지면서 사실 포스트 시즌도 제가 봤을 땐 좀 불투명해 보여요. 이번 시즌은 센트럴 리비전 팀 중 유일하게 30승 고지에 오르지 못한 팀이 바로 이 팀입니다. 시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6위인 콜로라도와도 지금 승점이 10점 차이나 나는 정말 좋지 않은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워싱턴은 굉장히 큰 점수차를 제가 기억하기는 7대 1인가 그랬는데 굉장히 큰 점수차를 이기긴 했어요. 그래도 그 경기 이전까지 8연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올스터브레이크 이후로 전혀 분위기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고 사실 지금부터 제가 생각했을 때는 5연승 6연승 이런 걸 한 두세 번 정도는 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가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았고 지금 시카고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그마저 좀 어려워 보이는 게 현실이네요. 네 포스트 시즌이 불투명해진 팀 또 하나 있다고요. 네 에드먼턴 오일러스를 꼽아 봤습니다. 시즌 내내 사실 이렇게 일정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쁜 모습으로 일정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처음에는 이제 이 팀을 예상했을 때는 작년에 기세를 그대로 살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꼴리진이 무너진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부분이 많이 없을 정도로 지금 에드먼턴이 좋지 않습니다. 6연패를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 이기긴 했지만 어제까지 6연패를 기록을 하고 있죠. 사실상 포스트 시즌 제가 봤을 때는 좀 불투명해 보입니다. 6연패 기간 동안 지금 이게 더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캘리포니아 원정 3연전 모두 졌고요. 그리고 플로리다한테도 지고 베이거스한테는 그래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애리조나한테도 또 저버렸어요. 사실 애리조나한테 진다는 거는 좀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연패를 또 애리조나 전에서 조차 못 끊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좋지 않다 좋지 않은 신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플로리다 경기에서는 사실 또 다득점 전 이제 화력전에서 진 경기도 있고요. 애리조나한테 진 거는 제가 기억하기는 1대0으로 졌던 것 같은데 이런 접전도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은 사실 애드먼턴이 지금 전반적으로 모두 문제가 있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상 지금의 위치를 생각해봤을 때는 시카고 정도 그 이상의 기적이 있지 않은상 이 팀도 사실 플레이오프는 올 시즌 어려워 보입니다. 네. NHL 소식 이번 주는 이렇게 짧게만 훑어봤는데요. 평창올림픽 이후에는 조금 더 길어진 분량의 NHL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랄게요. 비하인더 넷 136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아이스하키 팬분들이라면 가장 분주했던 한 주였을 것 같은데요. 올림픽 아이스하키의 경기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서 저희 비하인더 넷에도 많은 분들께서 애정어린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먼저 유튜브 댓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태이 님이세요. 아시아 리그 하이원 팬입니다. 온더스포츠 잘 보고 잘 듣고 있어요. 하이원이 올 시즌 꼴찌여서 저의 자격지심인 건지 한라나 대명에 비해 방송에 편파가 좀 있는 듯합니다. 오늘은 2월 15일 체코와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저는 강릉에 직관하러 갑니다. 평창올림픽 이후 진심으로 아이스하키 관중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게 편파라고 느끼신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는 그냥 입어오시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사실 그건 하나밖에 이유가 없어요. 저도 그런 자격지심을 많은 종목의 꼴찌팀의 팬을 해본 입장으로서 그런 자격지심이 어떤 건지 아는데요. 자격지심 맞고요. 편파는 오히려 하이원 쪽에 좀 더 편파를 두고 그렇죠. 언급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저희는 사실 좋아했으면 좋아했지 그렇게 막 네. 그러니까 못한 거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까기도 하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하이원은 애정을 갖고 더 오히려 할러나 대명보다는 좋게 좋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단순히 꼴찌여서 못해서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선수들이 하이원에 더 많기도 하고요. 감독님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더 정이 가는 팀이기도 한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선물 후원부터 해서 저희가 일하는 영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할러나 대명 쪽에 좀 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잠깐 고캐나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열심히 하이원 팬으로서 열심히 좋아해 주시면 또 하이원이 빛을 보는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때는 또 오히려 반대쪽에서도 너무 하이원만 편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안 좋은 걸 이야기 많이 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성적대로 가다 보니까 성적이 낮은 팀은 사실 그렇게 좀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이 좋지 않은 점이라든지 고쳐야 될 부분이라든지 경기 내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느끼신 것 같은데 언급이 적을 수도 있고 그렇죠. 하이원이 혹시나 내년부터 갑자기 또 일을 독자고 이러면 그런 이유는 절대 안 나옵니다. 이번 시즌에 꼴찌긴 했지만 승점은 동일했었고 크레인즈하고 내용상으로는 정말 8개 팀 모두가 박빙이었기 때문에 너무 이게 꼴찌 순위에 연연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애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고 관심이 없었으면 언급도 안 했죠. 네. 다음 시즌 하이원의 멋진 도약 저희도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사키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들 계속해서 앞으로도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스북 댓글입니다. 남훈킴님께서 이번 주도 페이스북 통해서 댓글 주셨어요. 언제나 방송 감사합니다. 오타와 LA 트레이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방금 이렇게 짚고 넘어왔는데요. 루즈루즈 트레이드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던데 소감평 부탁드립니다. 아참 응원할 팀 찾으신다는 분 LA킹스 어떻습니까? 단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해 주시기를 저 진짜 죄송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응원할 팀 찾으시는 분들은 베이거스를 저는 추천드리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올해 첫 해죠. 나 뒤에 가면 첫 해부터 베이거스 받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에 또 이렇게 쓸데없는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고 지금 베이거스도 전체의 일입니다. 이런 걸 생각을 하시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LA도 팬분들을 유치하고 싶으시겠지만 상황 자체가 사실 좀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NHL 이번 시즌 들어오기 전에 NHL 가이드 방송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새롭게 유입되는 NHL 아이스하키 팬분들이 응원할 팀을 고르라면 어디가 좋느냐라고 예전에 이어서 기자님이 추천을 가이드를 주신 적이 있어요. 잘하는 팀 응원하라. 이기는 거 보고 싶거든요. 그게 건강에 좋다. 저도 지금 좀 힘들어요. 그런 배경에서는 베이거스가 좋을 것 같고요. 오타와나 LA도 나쁘지는 않지만 좋아요. 괜찮은데 그렇죠. 좀 고생스러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추천해드리면 역경을 딛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라면 LA도 좋고 오타와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응원할 팀 찾으신다고 하셨던 플라이카미님 잘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팟빵 댓글로 넘어갈게요. S.Y. 더맨님께서 비하인더넷 135회에 5천 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정성어린 댓글도 굉장히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먼저 첫 댓글입니다. 늦은 러시아전 후기 올려봅니다. 말로만 듣던 러시아 선수들 경기 진짜 보니까 아, 알싸기가 정말 이런 거구나 실감하게 됩니다. 퍽이 스틱에 자석처럼 붙던데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체계적으로 기본기 교육을 받았을까 나름 짐작도 해봅니다. 한국 선수들도 번외 경기였지만 연장전과 슛아웃에서는 러시아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서 올림픽에서 마냥 무기력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가 상대할 캐나다, 체코, 스위스는 러시아보다는 전력이 조금 처지는 걸로 평가되기도 하니까요. 강릉에선 주눅 짓지 말고 준비해온 대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즐겼으면 해요 하셨습니다. 다음 댓글인데요. S.Y. 더매님께서 또 남겨주셨어요. 체코전 직관했어요. 그동안 강팀들과 실전 경험 많이 쌓은 덕에 주눅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걸 다 보여줘서 만족합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의 열기도 후끈했네요. 다만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파워플레이 상황에서 득점이 없는 부분이 보완되지 않은 게 많이 아쉽군요. 하나만이라도 득점으로 연결했다면 하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도네요. 뭐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경기 치르면서 나아지길 바라야죠. 스웨덴 대 노르웨이 경기도 봤는데요. 라스모스 달링 한 번 보려고 예매했는데 안 나와서 좀 부들부들 하긴 했지만 그래도 군더더기 없는 스웨덴 하키의 진술을 봐서 괜찮았습니다. 역시 강팀들은 기본기가 잘 잡혀있네요. 체코전 말씀해 주셨어요. 저 달린 선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듣기로는 캐나다 전에서도 네 번째 엑스트라 디펜스맨 비슷하게 경기 많이 안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기부터 이미 이 선수에게 올림픽의 맛을 보여주겠다 이런 느낌으로 제 생각에는 선발을 했다는 느낌 많이 들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올림픽팀에 들어갔다는 만으로도 올림픽에 들어가 있는 굉장히 좋은 스웨덴 선수들과 같이 연습도 하고 이런 정도로 있기 때문에 이 선수의 능력 자체는 두말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뭐 모처럼 보러 가셨는데 좀 안 나와서 이런 부분은 좀 실망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쉬우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에서이더맨님 영화 미라클 오랜만에 다시 봤습니다. 우생순 그리고 국가대표의 미국 버전이죠. 1980년 레이크 블랙스대 올림픽 개막을 코앞에 두고 미국은 소련과의 평가전에서 10대 3으로 패할 만큼 전력이 쳐졌고 당시 대회 최약체로 손꼽히는 전력이었다던데 본선에서는 거짓말같이 강호들을 연파하고 금메달을 땄는데 우리 여자 대표팀이 이렇게 일본을 꺾고 또 남자 대표팀도 아이스하키계를 뒤집어 놓을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미라클 포스터 생각납니다. 저도 재밌게 봤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남자 대표팀도 그렇고 단일팀도 승리를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남은 경기들 그리고 올림픽이 끝난 이후로도 한국 아이스하키계의 미라클이 조금씩 펼쳐지기를 간절히 저희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 더 남겨주셨어요. 체코 대 핀란드 경기 매진되었다고 하니 이제 우리나라 아이스하키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올림픽 버프가 있긴 하지만 아이스하키 경기에 많은 관중이 모인다는 건 일단은 긍정적으로 봐야 할 것 같네요. 잠재력이 그만큼 있다는 방증이니까요. 본의 아니게 도배해서 죄송합니다. 김예슬 아나운서님 고정 가자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가나요 고정. 장문의 댓글이었고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요. 현장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경기에 4천 명 안팎의 관중들이 몰리고 또 남자 경기에 1만 명 가득가득 들어차는 걸 보고 다 우리나라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날 핀란드 체코전을 일 때문에 제가 갔었는데 근데 러시아전만큼 그렇게 사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잘하는 팀이 일단 있어야 되고 실력이 우수해야 되고 재미있어야 되고 경기 자체는 정말 제가 본 경기 중에 손꼽힐 정도로 재밌는 경기이긴 했는데 저도 현장에서 들었던 생각은 경기의 수준이 높고 팀의 수준이 높으면 관중들은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오게 되기 있어요. 그런 관중으로 모이는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게 정말 기본적인 건데 너무 이거를 글쎄요. 무시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마케팅이 필요 없거든요. 실력이 올라가고 경기 수준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관중들은 몰릴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올림픽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아이스하키계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는 있는데 계기만 될 뿐 이게 방법이나 도구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이걸 잘 살려야 돼. 이 계기를 말씀 주신 것처럼 잘 살리는 게 그다음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도배라면 얼마든지 환영이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댓글, 도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플라이카 민입 댓글입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일본전 직관 갔다 왔습니다. 관동 하키센터 가는 길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검색대 대기줄에서 모래바람 맞고 들어갔어요. 유유. 경기는 재밌게 잘 봤어요. 일본이 원사이드하게 밀어붙였는데 신소정 골리가 잘 막아내고 선수들도 슛블럭에 많이 참여해줘서 실수점이 적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피리오드 때 랜디 그리핀 선수가 올림픽 데뷔골 넣을 때 관동 하키센터가 아주 열광의 도관이었어요. 근데 그걸 이어가지 못한 게 좀 아쉬웠습니다. 경기 끝나고 우연히 선수 부모님들 만났는데 몇몇 분은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동안 옆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지 보기만 해도 찡했습니다. 일본적 직관 끝냈고 이제 노르웨이 스웨덴전과 한국 남자 대표팀 올림픽 데뷔전 경기 봐야 하는데 남은 두 경기도 잘 보고 오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하나 더 남겨주셨어요. 플라이카미님. 15일 노르웨이 스웨덴 대한민국 체코전 직관하고 대구 내려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앞선 노르웨이 스웨덴은 스웨덴이 가둬놓고 팬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스웨덴 쪽의 일방적인 흐름이었습니다. 노르웨이가 0대2 상황에서 선피리오드 만회꼴이 비디오 판독으로 꼴리 인터프리언스로 무효가 된 게 컸던 것 같습니다. C조는 핀란드 스웨덴 경기가 조 1위를 가릴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올림픽 직관을 계획한 이유이자 목적이었던 남자 대표팀 올림픽 데뷔전도 직관했습니다. 1피리오드에 조민호 선수가 선제골과 동시에 대한민국 남자 대표팀 올림픽 데뷔골을 넣은 걸 보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몰랐어요. 경기 끝나고 그 골만 몇 번이나 돌려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쇼텐디드 골 그리고 파워플레이 골 실첨하면서 1대2가 되었고 그대로 끝났습니다. 그래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상대에게 선전해줘서 선수들에게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두 경기 잘 치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일본전 체코전대 PD님 만나뵀는데요. 뵐 때마다 음료수랑 간식 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하셨어요. 한 번 사드렸어요. 아 진짜요. 이 일본전 때 하고 다음날 경기 때 플라이카미님을 계속 현장에서 만나뵙고요. 굉장히 대구에서 KTX 타고 서울까지 올라와서 서울에서 KTX 타고 강릉까지 와서 또 강릉에서 셔틀 타고 와서 경기 관람하시고 숙소 들어가셨다가 다음날 아침에 다른 종목 보시고 그 일련의 과정들을 홀로 그 추위와 진짜 돌바람이었거든요. 돌이 날아다니더라고요. 우박인 줄 알았는데 엄청난 강풍들을 뚫고 고생고생하시면서 보시는 그 열정이 이게 정년 아이스하키 팬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남자 대표팀 경기 마치 이제 보러 왔을 때 강릉 하키센터에서 이제 또 앞에서 만나뵙었었는데 또 이제 직접 손수 기념품을 사셔가지고 비하인더 넷 청취자분들께 나눔을 드리기 위해서 또 선물을 주셨거든요. 이번 주 선물은 플라이카미님께서 후원해 주신 상품으로 선물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거에 비하면 콜라하고 이렇게 핫도그 하나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는 것만으로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멀리까지 고생 많으셨고 선물 너무 감사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제일 좋은 경기 보고 가셨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나눔님 남겨주셨어요. 이거는 조금 긴 글주의인데요. 제가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체코전 관련해서 체코 현지 중계 코멘터리를 남겨주셨네요. 누님이 체코에 사시는 관계로 어제 중계를 보며 체코에 있는 조카에게 체코의 TV 중계진이 우리나라 팀에 대해 하는 얘기를 실시간 메신저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경기 시작 전 하루 전에 있었던 슬로바키아가 러시아 올림픽 팀을 이긴 상황을 경기 비디오를 통해서 잠깐 보여주면서 설명했다고 하더군요. 체스카와 슬로바키아는 서로 의식하는 사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인 문제도 좀 있고 경제적으로도 경쟁하는 듯 보이고 또 무엇보다도 하키에 있어서는 체스카 자신들이 슬로바키아보다 한 수 위다 뭐 그런 자부심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두 나라 간의 하키 경기는 우리나라와 일본 팀 간의 경기와 비슷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나운서가 우리나라 대표팀을 소개할 때 한두 명의 현역 군인 선수와 대학생들 그리고 캐나다 귀화 선수로 구성되었다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팀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는 듯 ... 아시아 리그 선수들이라는 언급도 없었다고 하네요. 아시아 리그 자체를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경기 중간에 해설하는 해설자가 한국의 유명한 프로팀 감독이 체코인이라며 이름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프로팀과 국가대표팀이 체코로 자주 전지훈련을 온다고 설명을 하긴 했답니다. 아무래도 아나운서보다는 해설하시는 분이 뭘 좀 아시는 듯해요. 그리고 언급한 프로팀 감독은 안양알라의 마르티넥 감독을 말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백지성 감독에 대한 소개보다는 리처드박 코치에 대해서 더 장황하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NHL 출신의 미국 대표팀을 여러 번 했고 NHL 포인트가 몇 경기에 몇 포인트고 이런 월드 챔피언십에서 미국팀 주장까지 한 아주 영리한 공격수였다고 하면서 화면에 비춰주려 하는데 카메라에 잡힌 건 백감독님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백감독은 수비수였고 또 리처드박은 공격수에다가 또 백감독보다는 최근까지 선수 생활을 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선수들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 감독 코치 얘기를 좀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조미노 선수의 첫 골이 들어갔을 때는 해설자가 디펜스를 앞에 놓고 지능적이며 빠른 슛을 했다. 아주 훌륭한 슛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경기 초반에는 한국 하키를 모르는지 잘 설명하지 않다가 이렇게 말했대요. 체력과 체킹을 앞세우는 캐나다 하키를 한다. 코칭 스텝이 NHL 출신들이라 그런지 캐나다 하키를 구사하는 것 같다. 아시아팀이 캐나다 하키를 하는 게 인상적이다라는 코멘터리를 했다고 합니다. 또 우리 팀 25번 선수 라던스키죠. 그 선수에 대한 칭찬이 많았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디펜스 5번, 6번 브라이언 영이랑 김원준 선수에 대한 칭찬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 후에는 체코 팀에 두 명의 공격수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렇게 말했대요. 리그와는 다르게 올림픽 게임에서는 레프리콜이 다르다. 그래서 초반에 좀 힘들었다. 레프리콜이 좀 답답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체킹에 따른 페널티 적용이 리그와는 좀 다소 다르게 적용됐다는 얘기 같네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대요. 조직력이 잘 갖추어진 팀이고 스킬 또한 훌륭했다. 특히 수비수 6번 킴은 센스가 있는 지능적인 수비수이다. 라는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선수가 공격수에 슈팅 타이밍을 주지 않으려는 노력이 보였다. 훈련이 아주 잘 된 팀이다. 라는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해설하는 사람도 경기 중간중간 신기할 정도로 수비력이 좋은 팀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카분께서 한국어 표현이 좀 서툴다 보니까 번역기 돌린 것 같은 코멘터리가 됐는데 그럼 이만 점점점 하시고 사라지셨어요. 네. 정말 어디 가서 듣기 힘든 이야기들인데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길게 이런 내용을 선수들이 들으면 되게 기분 좋아하고 자신감 뿜뿜 할 텐데 네. 김원주 선수 이 얘기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체코 현지에서 인정받은 수비수가 된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방송 들었으면 좋겠고요. 네. 방송 들었으면 누가 전달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날 체코와의 경기 앞서서 체코하우스에 잠깐 들렸었는데 현지에서 선수촌 길 건너편에 상가 하나 한 층을 빌려가지고 거기 호프집 만들어서 체코하우스라고 해가지고 거기 맥주도 팔고 뭔가 세계인의 축제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보면 이날 체코와 한국의 맞대결을 경기 시작 몇 시간 전부터 현지 연결해서 중개진들이 분위기도 전달하고 프리뷰도 하고 오히려 우리나라 방송사에서 전해주는 우리나라 팀의 내용보다는 그쪽 현지 중개에서 나오는 우리나라에 대한 소식과 정보가 더 디테일할 정도로 락커룸 분위기까지 스케치한 장면들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상세하게 나왔었는데 그런 거를 보면서 아 우리나라랑 차이가 많이 있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낄 수가 있었고 상대팀이 약팀이든 강팀이든 그런 거와 상관없이 상대팀의 장단점을 분석해주고 이야기해주는 것만으로도 참 부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었었는데 또 댓글로 이렇게 현지 소식들 현지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또 중개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뛴 것도 아닌데 기분이 좋네요 에서아이더맨님 플라이카미님도 이 댓글에 좋은 정보 감사하다고 남겨주셨네요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션초이님 남겨주셨어요 사정상 직권은 못 가지만 경기들 챙겨보는 중입니다 어제 스웨덴 독일전 정말 재밌게 봤고요 지금 슬로베니아와 슬로바키아 연장전 보는 중인데 정말 재밌네요 우리 대표팀 오늘 스위스전 많이 힘들었지만 캐나다전에서는 긴장 풀고 최선 다하고 후회 없이 준비한 거 모두 다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댓글은 폴피핑과 실버버그님께서 남겨주셨어요 남자 아이스하키 세 경기 보고 참 하키 어렵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예선 세 경기 통틀어서 한 골 파워플레이에서는 한 골도 못 넣고 오히려 숏앤디드 골까지 먹고 예선 경기에서 승리를 기대하진 않았지만 게임 내용이 채널원컵 때랑 다를 게 하나도 없네요 질 때 지더라도 우리나라 색깔이 없는 하키 미안하지만 우리나라 남자학회 미래는 없어 보입니다 불안한 수비와 기본도 못하는 퍼크 컨트롤 공격 연결 시 항상 던펜체스만으로 일관하는 단조로운 공격 그리고 맥달튼의 슈퍼세이브만으로는 좋은 경기를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으면 합니다 설 연휴 설 연휴 새 경기 챙겨보고 피곤과 화만 더 늘었습니다 박김찬 PD님 현장에서 느끼고 보고 온 모습들 많이 풀어주세요 그리고 온더스포츠 가족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잠깐 언급 드리면은 네 예 미래가 없어 보이고 암울해 보이는 거는 예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죠 뭐 올림픽 한 번 했다고 그게 뭐 안 보이던 미래가 보일 것도 아니고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거는 뭐 현장에서 느낀 내용과 또 최근에 이제 동호회팀 운동을 나가면서 그 초등학교 선수들 하고 또 게임을 한 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느꼈던 거하고 약간 이렇게 좀 얼버무려서 감정이 들었는데 네 요즘 초등학교 선수들은 패스를 한 게 없더만요 예 골대 뒤에서 디펜스가 잡으면 자기가 슈타로 갈 때까지 아무도 패스를 안 합니다 네 그걸 보면서 기본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거는 코칭 스텝이 잘못 가르쳐도 한참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되네요 네 문제는 그게 전국 우리나라에 다 만연해 있는 실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예 저도 동호회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그리고 폴피빈과 실버버그님도 동호회 운동을 하면서 느끼셨을 테지만 예 파워스케이팅 좋아하는 팀 없고 선수들 없잖아요 그리고 예 퍽 갖고 도는 거 좋아하지 그냥 스케이팅만 하고 또 퍽을 가지더라도 슛 타는 걸 좋아하지 패스하고 드릴하는 거 많이 싫어하시고 예 이거는 뭐 초등학교 팀이나 중학교 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만 시키고 좋아하는 것만 하다 보니까 체계는 안 잡혀있고 예 개인 스킬은 스킬대로 하지만 스케이팅이 안 되니까 예 스킬은 무용지물이고 이러한 과정들이 지금 몇 년째 10년 넘게 이어져오고 있고 또 최근에 뭐 초등학교 클럽 팀들이 엄청 예 부지기수로 늘어나고는 있지만 네 거기에서 예 가르치는 시스템은 크게 달라진 것들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 아이스하키 미래가 더 어둡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예 일단은 그건 한 단면이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봤을 때 느낀 점은 일단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했고 예 좋든 싫든 관련된 하키 선수들이나 꼬마 선수들이나 학생 선수들이나 뭐 여러 선수들 그리고 아이스하키계에 몸닫고 있는 분들이 국내에서 예 우리나라 경기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해외팀들 간의 경기들도 지켜보셨단 말이죠 예 그것만으로도 도움은 된다고 봐요 자극도 받고 영감도 얻고 하지 않을까요 예 그게 뭐 실천으로 이어지진 모르겠지만 일단 계기를 마련했다는 부분에서는 정말 어두운 캄캄한 터널이지만 그중에 빛 한 줄기라는 느낌으로 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좀 더 밝게 비춰내는 거는 뭐 선수들 뿐만 아니라 코칭 스텝 뭐 여러 관계자분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거기에서 좀 더 그리고 팬분들까지도 거기에서 좀 더 좀 더 라는 말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예 아무란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죠 항상 해오던 얘기였고 네 저희도 방송에서 매번 반복되는 얘기긴 하지만 음 뭐 그런 복잡한 생각들이 들었고 뭐 그런 복잡한 생각들이 들었고 그나마 어 그나마 희망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망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은 저도 종감하는 반대 음 지난 스포츠에서 좀 뭐랄까 어린 선수들이 팍 나올 때를 좋은 선수들이 팍 들어올 때를 보면 다 계기가 있어요 사실 최근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고교 야구 쪽에서 이제 좋은 선수가 많이 나온 이유도 베이징 키드라고 하죠 베이징 올림픽을 보고 WBC 그때 2006년 그때 야구를 시작한 어린 친구들이 지금 굉장히 괜찮은 친구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거를 보시면은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고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지금 어 올림픽이라는 걸로 그 계기를 만드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그것도 공통적인 이제 그 앞선 야구에서 예에서 볼 수 있었던 거는 야구는 성적이 나왔었어요 아무도 기대를 안 했지만 금메달 그리고 그 다음에 뭐 WBC도 결승까지 갔잖아요 기적을 쓰면서 그런 게 사실 있어야만 조금 더 세게 이제 이렇게 뭐랄까 이제 미래로 뭔가 더 굵게 연결이 된다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해야 할까요 그런 게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을 좀 못 보여준 거는 좀 아쉽기는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그런 게 없었어요 네 그게 어 근데 사실 지금 주변에서는 사실 선수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고 이게 최선의 결과 일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금 그게 아쉬운 거죠 그렇죠 어 뭐 손흥민도 마찬가지로 2000년 시절에 그렇죠 월드컵 그 여파로 생겨난 선수였고 예 지금 뭐 피겨의 최다빈 선수나 뭐 여러 선수들도 김연아 세대라고 하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여자 골프도 굉장히 잘 나간 게 있어서 박세리 키드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임팩트로 발생이 될 수 있는 것도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뒤로도 지금 보면은 이제 좀 있으면 정형 키드 해가지고 테니스도 막 나오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네 분명히 이제 좋은 선수가 배출이 되고 좋은 성적이 나는 거는 좋은 일인데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게 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스하키가 뭐 당장에 좋은 성적을 내서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평창 키드자 해가지고 향후 한 6,7년 이후로 해서 좋은 선수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런 것까지는 기대하기 힘들고 일단 우리나라는 이전까지 없던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한 건 이제 겨우 3,4년 백 감독이 오신 이후로부터 조금이나마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이제 기본을 하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멀리 더 좋은 거를 바라고는 있지만 한 숟가락에는 힘들 것 같고 이제 기본 갖춰놨으니까 이 기본에서 이제 좀 더 쌓아 나가야겠죠 하나 더 이제 찬스가 올 수 있다고 하면 월드 챔피언십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까지 뭐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중계라도 해주면 좋은데 안 해줄 것 같아서 걱정이 크네요 그렇죠 근데 뭐 또 1승하고 하면 또 해주겠죠 긴급 평상 그때도 되지 않았어요 작년에도 작년에 제일 기억하기로도 처음에는 막 열심히 중계 안 해주다가 오! 탑 디비전 갈 희망이 있으니까 인터넷 중계만 예정도 있었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생중계 편성이 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지켜봅시다 네 우리가 하면 되는데 다음 댓글입니다 에서이더맨님 하나 더 남겨주셨어요 아쉽지만 이게 현실이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네 핀란드랑 플레이오프 잘 준비하길 바랍니다 이번 올림픽 마지막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크니까 남은 거 다 쏟아냈음 합니다 세계선수권에선 일부긴 하지만 NH의 선수들 상대할 테니까 올림픽보다 더 힘들 겁니다 그래도 이런 소중한 경험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아이스하키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협회 관계자분들이 잘 정립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퍽이 스틱에 자석처럼 달라붙는 강팀들을 보면서 어렸을 때 기본기 교육을 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하고 달튼 이상의 꼴리를 육성하는 프로젝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달튼은 정말 든든한 선수가 분명합니다 소나기 슈팅을 계속 막아내다 보니까 캐나다 선수들이 좀 짜증 섞인 표정을 짓는 모습이 잡히기도 했죠 생각만큼 득점이 안 나오니 주변에 있던 캐나다 팬들도 좀 당황해하는 듯 했습니다 경기 후 몇몇 캐나다 사람들이 달튼 선수 부모님에게 당신 아들이 한국팀 꼴리 맞냐 라고 정말 최고다 라고 치켜세우더군요 해주셨어요 잠깐 이거 세계선수권 NHL 선수 나온다 하니까 잠깐만 지금 플레이오프 탈락지 팀에서만 스탑 선수들을 좀 추려봤는데 제가이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너맥 데이빗이 있고요 드라이사이트도 같이 오겠죠 그럼 이제 아무도 안신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카고 블랙홍스가 떨어지네요 이러면 패트리 케인이랑 이런 애들이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LA킹스도 지금 플레이어 부권이거든요 못들어져 안재코피타를 합류합니다 슬로베니아에 그러면 아 슬로베니아는 떨어졌나요 아 떨어졌군요 예 슬로베니아는 떨어졌고 근데 다른 팀들이랑 봐도 지금 굉장히 좀 스타플레이어들이 있는 오타워도 에리카르손이 또 합류를 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더 세진다는 말이에요 훨씬 세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좀 보고 싶은 분들 여러분들께서는 또 볼 수는 있을까라고 보는데 좀 힘들겠네요 네 슬로베니아는 있었던 경기 중 한국 대 스위스 독일 대 노르웨이 한국 대 캐나다 세 경기 보고 왔습니다 각 경기에 대한 느낌은 다 비슷하리라 느낍니다마는 스위스전에서는 탑디비전의 높은 벽을 캐나다 전에서는 그래도 가느다란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올림픽은 세계인의 축제였고요 정말 좋은 시설에서 최고의 경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스하키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팀 경기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오프 상대팀이 확정되자마자 바로 매진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한국팀 같은 경우는 사실 홈이니까 네 하지만 그 외에 외국팀 간의 경기는 표가 아직 놀랄하다는 것 많아요 중계 해외중계를 보면 또 빈좌석 엄청 많습니다 해외팀 경기는 뭔가 좀 더 수준 높은 학기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8강부터가 진짜 제대로거든요 그러니까 8강전이 제이상에 한 8만원인가 하는데 한번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제 생각에는 그 정도는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군다나 또 국내에서는 볼 수 있는 게 방법이 없습니다 캐나다 핀란드 딱 대진 확정되는 순간 날이 나요 외국팀 간의 경기는 국내 매체를 통해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직관하시는 것도 한번 방법이실 것 같고요 피나일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가보니까 저도 아 이게 세계인의 축제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국내에서 TV 틀어주는 것만 보면 이거는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 전국체전 이런 느낌이지 뭔가 올림픽이라는 느낌은 쉽게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다른 종목의 유명한 스타들이 기록을 위해서 세계 기록을 위해서 막 피 땀을 흘리는 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요 직접 가서 보시는 게 돈도 비싸고 과정도 힘들고 하지만 한 번 정도는 가치가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걸 저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네이버 댓글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이킹님께서 먼저 남겨주셨어요 동계올림픽 덕분에 볼거리는 많네요 평창이나 한국 얘기 많이 해줘서 좋습니다 단일팀 관심은 여기도 상당합니다 스위스전 후에 머리감독 또 임진경 선수 인터뷰하면서 이것저것 묻더라고요 편하게 연습한 대로 보여주길 바랍니다 요새 미침하나 이뻐 죽겠어요 얼굴도 아직 소년 같고 웃을 땐 귀여운데 말리오 캐들이랑 죽이 너무 잘 맞습니다 이번 기회에 독수리 패치 잡듯이 브루인스도 잡아야겠습니다 볼츠는 너무 잘하기도 하고 라이벌 의식도 별로 없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크로스비 크로스비 두 골 넣으면서 401호 골 됐네요 05년도 드래프티에선 최다라는데 오베츠킨 역시 591개의 골 현역 최고 언제 릭네시가 소리소문 없이 370여 골이나 넣었나요 하셨습니다 릭네시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옛날에 콜롬바스 블루재키츠 어떻게 보면 유일한 뭐랄까 그런 소년 가장이라고 그때는 평가도 좋을 정도로 젊을 땐 좀 고생 많이 하면서 막 마흔골도 여러 번 넣고 한 어떻게 보면 NHL에서 대표 가는 대표적인 골잡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스피드도 많이 쳐졌고 그래도 가끔 역습 상황에서 나오는 피니시라든지 이런 부분 보면 아직까지 클래스가 살아있구나 이런 장면은 있어도 지금 같은 경우는 릭네시 선수는 좀 나이가 들면서 하키 스타일을 좀 바꾼 느낌이에요 이 선수가 좀 체격을 살린 플레이라든지 이런 좀 영리한 플레이 투웨이 플레이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하는 최근의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스코링 터치 이런 부분은 옛날부터 상당히 좋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릭네시 같은 유형의 선수들이 지금 릭네시 선수 정도 나이가 되면 한번 위기가 찾아와요 그런데 릭네시 선수는 스타일을 본인의 스타일을 바꾼으로써 좀 그런 위기를 극복을 한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맞습니다 네 전영모님도 남겨주셨습니다 송동환 KBS 해설위원 목소리 들으니 10년 전 안양할라 스페셜라인 라던스키 마르티넥 송동환 조나 브래드페스트 생각이 나네요 그 당시 공격 공격 아시아리그 최강 최강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안양할라 1라인과 맞대결 한다면 수비는 약해도 공격력 하나는 앞서지 않을까요 조나 선수의 슬랩샷이 그려지네요 쩜쩜쩜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전영모님께서 항상 이 라인을 이야기를 하시길래 이 라인의 기록을 찾아봤는데 조나 선수와 패스트 선수는 그렇게 아주 뛰어난 느낌을 저는 못 받았습니다 기록에서는 그런 느낌 못 받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에릭 리건 선수가 최근 3년 4년간에는 아시아리그에 사실 손꼽힐 정도로 굉장히 좋은 디펜스라고 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슛이 약하지도 않고 수비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선수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예 뭐 이븐이라고 보면 이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공격에서 그래도 마르티넥스 감독이라든지 아니면 송동환 선수 같은 부분에 존재감이 있어서는 좀 더 우위에 설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리 지금 일라인이 뭐 김기성 김상욱 물론 뭐 좋은 선수들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이제 그쪽에서 무게가 실리지만 수비적인 부분은 제가 봤을 땐 수비 이제 뭐 이런 부분에서는 플란트 선수도 그렇게 슬랩시스 나쁜 선수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 뭐 이븐이긴 한데 이제 공격에서는 옛날 팀 지금 수비적인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밸런스 짜임새 봤을 때는 이쪽 팀이라고 했을 때는 예 뭐 말씀 주신 대로 뭐 워드이프 하면 사실 끝이 없는데 좀 좋은 승부가 될 수도 있을 법한 멤버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외국인들의 클래스로 봤을 때는 지금이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아마 이제 10년 전 생각을 하셨던 거는 그렇죠 네 이때 임팩트가 강하셨거든요 상당히 강한 그런 게 남아있을 수는 있습니다 전화 패스트의 뭐 그런 포인트샷이라던가 슬랩샷 예 그리고 거기서 빵빵 터지는 부분들 그 다음에 맞아요 마티넥과 송동화 라던스키 세 선수 다 정말 진흥전 플레이를 그때는 정말 다들 전성이 있고 하니까 잘했던 그런 플레이어들이었고 하다 보니까 그 세 명은 사실 아샤리그 획을 끌 수 있는 라인으로 할 수 있죠 그 임팩트가 굉장히 크게 남으셔서 강하게 남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 하키를 접했을 때 봤던 경기가 목동에서 안양할라와 하이원 경기였었는데 이때 이 A라인이 가동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임팩트도 상당했었고 그래서 더 예 그런 과거의 감상에 추억에 저지렸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댓글입니다 녹음 몇 시간 전에 올라온 댓글인데요 DLEH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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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nter 평창 올림픽으로 아이스하키 처음 보면서 비하인더넷 듣게 되었는데 기다려집니다 남은 올림픽 경기도 잘 마치길 바라고 여자 아나운서 앞으로 쭉 고정해 주시면 안되나요 하셨습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 지인분 아니시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한번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인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ось 다들 찬사를 쏟아내시고 다들 남아라 탄방하는 선생님도 듣고 계시던데 위기감을 느끼시잖아요. 뉴스리 아나운서 SNS에 방송했다라는 게 올라오고 나서 지인분들의 좋아요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봤었거든요. 중요하죠, 그런 것도.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WLSD OOO님 남겨주셨어요. 스위스전 너무 실망이네요. 유유 패스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무기력하게 진 것 같아요. 어제 캐나다전처럼만 해줬어도 좋았을 텐데요. 어차피 격차가 워낙 커서 이길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이렇게 탈탈 털릴 줄이야. 그래도 플레이오프 경기 남았는데 지더라도 후회 없는 경기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너무 고생하셨고 핀란드 이겨봅시다. 캐나다를 밀어붙이는 거 보니 후덜덜하더라고요. 화이팅! 그리고 러시아, 슬로바키아전, 코발축, 대축 실제로 직관 가서 봤어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엄청 잘해요. 와이프만 아니면 다 직관 가는 건데 유유하셨습니다. 사실 OAR은 다 잘하고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정말 OAR은 전부 다 잘하고요. 코발축크, 다축크, 코발축크도 대단하지만 구세프라든지 카프리조프라든지 언급함 끝도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이거 뒤에 말씀을 조금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드리죠. 캐나다전 같이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어쨌든 캐나다전에서 조금 압도한 약간 우리가 흐름을 가져온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4분 파워플레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요. 사실 그 전, 그 후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분위기가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다만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세 경기에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달튼이 두세 개 정도 더 막아주고 덜 막아주고 딱 이 차이였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는 이제 세 경기 모두 비슷한 흐름이었고, 모두 이제 상대방이 굉장히 우위에 선. 좀 사실 언론 쪽에서는 스코어는 그래도 이제 뭐 대등한 느낌으로 나고, 옛날 같으면은 뭐 20대0으로 진, 이런데 사실 그거랑은 사실 지금 사실 저는 비교를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이 이제 투자에 드는 비교도 있고 이렇긴 한데. 네, 좀 뭐 경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하는 건 사실 뭐 어쩔 수 없죠. 네, 스위스전이 이제 8대0이다 보니까, 스코어상에서 오는 그 충격 요소가 더 컷, 크게 다가오셨을 것 같고요. 사실상 경기 내용을 보면은, 체코전이나 스위스전이나 캐나다전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세 경기 다 사실 중반에 잠깐 분위기를 잡은 것조차 똑같았어요. 네, 그것도 이제 파워플레이 영향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60분 중에 주도권을 가진 타이밍은 그 말씀 주셨던 2분 내지 4분, 그 정도 순간이었고요. 나머지 58분 내지 56분은 다 상대팀의 주도권 하에 움직였었고요. 거기에 이제 달튼의 기복 여하에 따라서 신이 내렸냐 안 내렸냐에 따라서 체코전처럼 2실점으로 막을 수 있었고, 스위스전처럼 5실점, 그리고 이후에 꼴리거초에 의해 80점까지 갈 수 있었고, 4실점, 5실점이잖아요. 하나점도 4실점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거는 이제 달튼의 그런 신내림 여하였던 거고요. 실망을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기대를 하셨다는 건데, 전체적인 느낌은 저도 뭐 채널원컵과 큰 차이는 없었거든요. 거의 똑같았어요. 거의 동일했었고, 거기서 뭔가 나아지고 안 나아지고 이런 부분은 이제 선수들의 멘탈과 경기에 임하는 자세가 올림픽이다 보니까, 좀 더 희망적인 요소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굳이 꺼내자면 그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복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게 시약이다 보니까, 4월 달에 더 큰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실망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여기 실망하시면 뒤에 더 큰 충격 받으실 것 같아요. 상처가 더 깊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서 실망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마음 편하게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과정이고, 지금 우리나라 단계가 이 정도, 지금 이 선수들을 상대로는 이 정도 레벨이구나 하면서, 다음 단계는 어느 정도 또 격차가 나올까, 대진호 격차가 좁혀질까, 넓어질까, 이런 거 커가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정신건강에도 좋고요. 그래도 캐나다전에서 수학을 하나 찾자면, 파워플레이 라인에서 조금 변화를 주면서, 그래도 파워플레이스럽게 흘러갔다라는 요거 딱 하나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전 두 경기에서는 파워플레이인데, 오히려 우리 존에서 플레이하는 시간이 더 길고, 그다음에 우리 존으로 지역으로 한 번 퍼기 넘어가면, 다시 제대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셋업플레이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많이 났었는데, 캐나다전에서는 그래도 안지니 선수가 올라오고, 안지니 선수 계속 써야 된다고 계속 참 말씀을 드리지만, 안지니 선수 들어오고 변화를 딱 주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파워플레이 같이 돌아가더라고요. 이런 걸 찾았던 부분 자체는 좋았죠. 올림픽 레벨의 경기를 세 경기 정도 하니까, 해답이 하나씩 두 개씩 보이는 거니까, 이런 수준 높은 팀들과 경기를 좀 더 많이 갖고, 또 많은 아시아 리그도 그만큼 수준이 올라가야겠고요. 그러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 또 해답들이 많이 나올 텐데, 세 경기밖에 못했다, 거기에서 나오는 승패 결과다. 세 경기, 너무 단기전인 것도 그렇고, 사실 스위스전, 아니 그냥 이야기한 김에 다 이야기한 김에, 스위스전 같은 경우에는 예정된 재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스위스와 같은 스타일의 하키를 구사하는 팀이랑, 평가전도 전혀 안 했고요. 이런 스타일을 가진 팀이랑 전혀 맞붙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리고 NLA라는 리그는, 내셔널리그의, 그러니까 스위스 1부 리그라는 리그는, 상당히 레벨이 높은 리그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이런 유럽 강호 리그에서 좀, 이제 그 그림자에 좀 가려져서 그렇지, 사실 NLA라는 리그는 상당히 굉장히 레벨의 수준이 높은 리그입니다. 거기서 대부분의 선수가 차출됐다는 이야기는, 이건 절대 얕볼 수 있는 수준의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경기를 해온 팀들을 보면, 스위스와 비슷한 느낌을 가진 팀이랑 평가전도 해본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맞붙어본 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전은 더더욱 고생을 했던 거죠, 선수들이. 그 결과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리뷰 프리뷰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평가전 때 스위스가 임팩트가 굉장히 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많이 칭찬을 하시는 게, 왜 그런지 알았어요. 보지 못했던 공격 속도와 패턴과 전환 속도와 이런 템포가 그동안 못 봤던 거기 때문에, 과연 이거에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적응 못했죠. 처음 해보는 거니까 적응 못했는 게 당연하고요. 그리고 캐나다는 그걸 상위 호환하는 팀이다 보니까, 그렇죠. 더더욱. 더 힘든 부분들이 있었고, 스코어가 8골이 났든 4골이 났든 그거와는 상관없이,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다 처음 겪어보는 경험이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점은 평가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 스위스전이라든지, 어쨌든 예전부터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스케줄은 다 고정이 되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좀 평가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좀 짰었어야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그게 사실 스위스는 전혀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스위스 레벨 정도의 팀과 맞붙을 수 있는 기회조차 생길 수가 없었던 것도 있었고요. 그것도 사실... 유로챌린지나 채널1컵에 와서야 이제 그 정도 레벨과 되는 팀들을 만나볼 수 있었으니까, 그게 불과 2개월 전이었고요. 그런데 그 전에 유로챌린지나 아니면, 유로챌린지밖에 없었네요, 생각해보니까. 유럽에서 나가고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했던 팀들이, 그 정도 레벨과 그 정도 수준, 그 정도 템포를 보여줄 수 있는 팀들이 아니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럴 기회조차 가질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레벨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얼른 레벨을 올려서 그런 팀들과 좀 더 자주 맞붙을 수 있는 기회와 장이 마련이 돼야 되는 게 또 맞기도 하죠. 네. 바이킹님 하나 더 남겨주셨어요. 오늘로 남자 예선이 끝나고 8강 진출전 남고 여자팀 순위 결정점만 남았네요. 경기 외적으로 부담이 많았을 텐데 잘 싸워줘서 고맙습니다. 시차로 인해서 전부 보지는 못했지만 뉴스를 보니까 투혼을 발휘하면서 최선을 다한 모습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두 경기, 한 경기 각각 남았지만 결과에 상관없이 선수들, 코치들 모두 자부심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올림픽 후에도 관심과 지원이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맷달튼이나 백감독님은 여기 중계진에서도 관심이 많네요. 달튼 온타리오 출신 지역 얘기나 가족분들 관중석에서 응원샷도 잡아주고 또 선방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돈체리라는 제가 별로 선호하지 않는 코치도 하고 해설자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백감독님하고 바 같은 데서 둘만 찍은 사진도 보여주고. 근데 이 양반 한 6개월 전에는 한국에 NHL 선수가 당연히 안 가야 한다고 얘기해서 정말 비호감이었는데 이번에도 귀하 선수로 좀 딴지를 걸더라고요. 우리가 잘하니까 마음에 안 들었는지 4점 이상으로 이겨야 8강 직행하니까 이번 주도 잘 듣고 갑니다 하셨어요. 결과적으로 4점 차 이상으로 이겨서 8강 진출을 했죠. 캐나다는 직행을 했고요. 원래 돈체리 이 사람은 좀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아저씨이기 때문에. 원래 그런가 보네요. 원래 좀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사실 귀하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도 찬반 여론이 있는데 외국이면 사실 어떻겠습니까? 더더욱 그렇게 막 아주 좋은 그거는 기대하기 힘들고. 그리고 돈체리 이 사람의 성향을 봤을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좋은 이야기를 할 사람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실 한기로 듣고 흘려주면 돼요. 찬반을 논하는 거는 캐나다 미국 빼고는 다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네들은 기여할 게 없으니까 뭐 그렇다고 쳐도. 강국은 사실 기여를 할 필요가 없죠. 네. 다음 댓글입니다. 우하하하님이 남겨주셨어요. 아마 지난주에 선물 받으신 분이죠. 와 제가 선물을 받다니 생각도 못했는데 댓글 단 보람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박김찬 PD님이 알려주신 대로 옛날 운더스포츠 영상 찾아봤는데 제 예상보다 훨씬 김예슬 아나운서 예쁘네요. 목소리만 듣기 아쉬워요. 언제 한 번 보이는 라디오도 해주세요. 그리고 평창올림픽을 맞아서 비하인더넷 네이버 라디오 조회수도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남녀 아이스하키는 물론 운더스포츠도 더욱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셨습니다. 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까만은. 네. 평소 NHL 저희가 방송할 때보다 조회수는 반토막이 낮고요. 네. 뭐 이번 기회에 뭐 메인에도 노출이 되고 했긴 했지만 저희보다 더 훌륭한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올림픽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낄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많이 알려주면 좋겠죠. 근데 아시잖아요. 네. 공중파에서 방송 안 되고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대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아이스하키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거. 네. 그걸 깨보려고 하는 거긴 한데 네. 저희도 한계가 있고요. 현실이 현실대로 바라보면서. 네. 보이는 라디오는 항상 말씀을 때만 되면 해주시는데 네. 그 진행을 하시는 김대범 아나운서나 김예사 아나운서의 자신감이 좀 더 100%만 되면은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150회나 200회 특집으로 뭐 계획하고 계신다면 저도 초대해 주시면 아니요. 계획 안 하고 이제 아나운서분들이 다 준비가 됐다라고 말씀해주시면 그럼 이제 시작되는 거구나. 아 알겠습니다. 다음은 CHAR OOO님 남겨주셨어요. NHL 최고 수비수상을 탔던 브렌트 번스가 지금 공격수로 뛰네요. 미네소타에서 원래 공격수로 활약한 건 알고 있었지만 번스나 버플린 같은 최고의 수비수들이 공격수로도 활약을 펼치는 걸 보면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네요. 기본적으로 슛 능력이 상당히 좋고 최고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파워포워드 역할 비슷하게 옛날에 미네소타에서 많이 뛰었었고요. 버플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 그 최고를 살린 스크린 밀어도 밀리지가 않습니다. 이런 선수들은 공격으로도 충분히 활약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비에서도 마찬가지로 포인트 슛에서 강력한 슛을 한다든지 아니면 체킹을 강하게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된 선수들이기 때문에 양쪽 다 NHL 레벨에서도 다 기량 유지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TALH님 남겨주셨어요. 예슬님 목소리 너무 좋음 흐흐 해주셨는데요. 비하인더넷 청취자분들은 모두 좋으신 분들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인분 아니죠? 아닙니다. 알루에츠님도 남겨주셨어요. 방송 잘 들었습니다. 김예슬 아나운서도 고정 갔으면 좋겠네요. 여기서도 스노우보드 중계보면서 어? 저 장래 아나운서 목소리가 김태범 아나운서 비슷하네 했는데 그분이셨군요. 그래도 김예슬 아나운서도 고정 갔으면 좋겠네요. 체코전 생중계로 봤습니다. 이곳 CBC 인터넷 어플로는 전 종목, 전 경기 생중계 시청이 가능합니다. 조미노 선수 골은 정말 멋졌고 첫 번째 파워플레이 얻었을 때 왠지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전 방송에서도 언급하셨듯이 최근 채널 원컵 같은 데서 우리 모습을 다 보여줘버려서 상대가 예측 가능할 거라 하신 게 생각이 나서 걱정했는데 상대도 숏앤디드 이런 거 상관없이 밀어붙여서 득점을 해내더군요. 체코가 부진해 보임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정말 기대 이상으로 너무너무 잘해줬습니다. 캐나다, 스위스 역시 쉽진 않아 보입니다. 캐나다는 국대 12진급이지만 오늘 스위스전 보니까 압살하더군요. 스위스도 꼴리가 문제였지 팀에는 큰 문제 없어 보였고요. 그래도 좋은 모습 선전 기대합니다. 다음 주도 좋은 방송 부탁드리고 보스턴이 1위, 2위 오르락내리락 하네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파스트르냑과 세르박 드래프트 하나 차이 나는데 볼 때마다 너무 아쉽습니다. 하셨어요. 드래프트 하나 차이인데 왜 우리는 아니라 지렁하면 사실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으실 것 같고 사실 캐나다 같은 경우에 CBC로 많은 중계를 웬만하면 다 시청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MBC 스포츠 쪽에서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걸 쓰시면 다 보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CBC랑 MBC는 모든 하키 경기를 다 중계하고 있어요. 이제 중계팀이 두 팀으로 꾸려져 있어가지고 같은 시간에 하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경기 두 경기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경기가 두 경기장에서 모두 열리는데 모두 팀을 보내가지고 우리나라 경기든 어디 경기든 다 중계를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참 부럽네요. 많이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MBC는 메인팀이 우리나라에 다 왔습니다. CBC도 맞지? CBC는 이제 CBC도 굉장히 좋으신 분이 왔는데 크리스 커스퍼트 씨랑 레이 페라로 씨가 왔는데 이분들은 이제 캐나다 쪽 TSN에서도 중계를 하시고 MBC에도 가끔 하고 이런 분들인데 MBC 같은 경우에는 진짜 NHL 온 MBC에서는 사실 마이크 에미리 씨랑 에디 월척 씨 이분들이 지금 미국에 남아있고 그 다음 이제 서브라고 할 수 있는 뭐 켄이 엘버트라든지 그 다음에 웬만한 좋은 크루라든지 온 나이스 크루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메인급으로 보냈더라고요. 이 정도를 신경을 쓰는 거 보고 음 참 그 좀 MBC가 뭐 주관이니까 신경 써야죠. 그렇죠.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저도 현장에서 하시더라고요. MBC가 안 온 건 사실 뭐 건강이나 나이도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어 피에르메카엘 씨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종양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큰 수술을 하고 회복기를 거쳐서 올림픽에서 복귀를 할 정도로 지금 MBC 쪽에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사실 좀 부러웠습니다. 네. 저도 아 다른 팀 경기는 어떻게 봐야 되지 하면서 찾아보니까 네. 다 지역 제한이 막혀가지고 그렇죠. 볼 수가 없는데 미국 쪽은 뭐 CBC MBC 포함해서 유튜브나 뭐 콘솔이나 뭐 여러 가지 플랫폼과 매체를 통해서 인터넷이든 뭐든 다 전경기 모든 종목 볼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체코전 때도 체코하우스 갔을 때 거기 이제 외국 방송을 틀어놨는데 유로 채널을 그렇죠. 유로 스포츠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거기에서도 24시간 올림픽 내용을 가지고 생중계와 다양한 종목들과 또 각 종목별 주요 뭐 기록이나 아니면은 뭐 성적이나 이런 거 중심돼서 비단 뭐 유럽 선수들뿐만 아니라 예. 그런 거 구분 없이 중계를 하고 프리뷰 리뷰를 해주는 걸 보고 굉장히 부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는 인터넷으로도 보기 힘들고요. 공중판은 더더욱 힘들고요. 네. 그러네요. 네. 태범 아나운서 목소리 딱 알아보셨나 봐요. 진짜 역시 비하인더넷 애청자의 클라스 남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못 알아 듣겠던데. 더 붙여서 페이스북 통해서 신지윤님께서도 태범 아나운서 소식 남겨주셨어요. 열 중계 중인 사진과 함께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피닉스 스노우 경기장의 김태범 아나운서님 멋져요. 현장에서 분위기를 맛깔나게 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이 됐었고요. 그 메시지는 고스란히 김태범 아나운서 태범 아나운서한테 전달을 했고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하키 경기 안 보시고 스키장에서 그거 보신다고 굉장히 신기해하시고 감사해 했었습니다. 감사해 하셨고요. 이번 136회도 댓글 남겨주신 청취자분들께 저희 후원받은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팟빵의 그 체코 코멘터리 코멘터리를 정말 세례하게 남겨주셨던 나누님께 플라이카미님께서 선물해 주신 그 스노우볼인데요. 평창 캐릭터가 있는 스노우볼인데 그거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남겨주신 댓글들 쫙 살펴봤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 리뷰와 프리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조별 예상과 8강 그리고 5위에서 8위 결정전까지 쉴 틈 없이 펼쳐졌던 한 주였습니다. 경기가 많으니까요. 시간 쓴 대로 간단하게 스코어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월 12일 조별 예선 삐조 경기였습니다. 스웨덴 대 코리아 우리나라 단일팀 경기였는데요. 경기 결과는 8대 0으로 스웨덴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뭐 지난주에 스위스전 첫 경기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본기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본기가 없이는 그런 올림픽이라는 심리적 중압감 압박감을 뚫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혀 변화된 건 없었고요. 똑같았죠? 네. 안타까운 스코어였고요. 다음 날이죠. 2월 13일 조별 예선이었고요. A조 경기였습니다. 캐나다 대 핀란드 경기였는데 캐나다가 4대 1로 승리를 4대 1로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같은 날 열렸던 경기인데요. 미국과 러시아팀 OAR 경기였는데 미국이 5대 0으로 완봉승을 거두어 갔습니다. 2월 14일 경기입니다. 조별 예선 B조 경기였고요. 스웨덴과 스위스의 경기였습니다. 이번 경기는 스위스가 2대 1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2월 14일 수요일에는 우리나라 경기도 있었는데요. 단일팀 경기와 일본 일본의 경기였죠. 조별 예선 4대 1로 일본이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로써 일본의 올림픽 사상 첫 승을 올리네요. 서로 윈윈했던 경기 결과가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첫 골을 가져갈 테니 너네는 첫 승을 먹어라. 내용상으로는 1,2,3차전 큰 차이가 없었고요. 일본은 서브 골리가 나왔다고 하죠. 메인 골리가 안 나오고. 그리고 스위스나 스웨덴 전에 비해서 조금 더 긴장이 풀리고 압박감에서 벗어난 모습 약간은 내려놓은 듯한 모습이 나왔었고 오히려 그럴수록 좀 더 잘 풀리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일본이 거의 압도하는 경기이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한두 번의 찬스가 우리에게도 있었다라는 모습이 그나마 다행이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긴장감이 풀리다 보니까 패스나 슈팅에 대한 정확도도 다소 상승한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거기까지였고요. 그리고 좀 긴장이 풀리다 보니까 패스 줄 사람도 어느정도 시야적인 부분에서도 풀리지 않았나. 1, 2차전 봤을 때 이진규 선수가 굉장히 좋은 스킬과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무리한 돌파를 하다가 턴오버를 하고 역습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들이 1, 2차전에 계속 반복돼서 나타났었는데 3차전 일본전에서는 그나마 패스를 이어가고 동료 선수를 활용하는 모습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원래 없던 능력이 아니라 다 갖고 있는 능력이었는데 긴장되고 그런 압박감에 못 이기면서 그럴 때일수록 시야가 좁아지고 아무것도 주변에 안 보이고 안 들리는 현상이 있는데 그랬던 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런 부분에서 만들어진 찬스가 골로 이어지지 않아서 조금 아쉽긴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일본에게 첫 승을 주고 우리는 랜디 그리핀 선수가 첫 골을 뽑아냈으니까 거기에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본전에서 랜디 그리핀 선수가 역사적으로 단일팀 첫 골을 뽑아냈습니다. 2월 15일에는 미국과 캐나다의 경기가 있었네요. 2대1로 캐나다가 승리를 가져갔고요. 같은 날에 핀란드와 러시아 경기에서는 핀란드가 5대1로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2월 17일에는 또 두 경기 있었는데요. 여자 8강 경기가 있었습니다. 먼저 러시아와 스위스는 6대2로 러시아가 승리를 했네요. 핀란드와 스웨덴은 7대2로 핀란드가 이겼습니다. 네. 여자팀 같은 경우에는 AB조로 그룹을 나누는데 랭킹순으로 나누고 A조의 3,4위팀과 B조의 1,2위팀이 8강전을 갖는 구조로 되어 있죠. 이렇게 나눈 이유는 레벨 랭킹 순위별로 실력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렇게 나눠놓고 3,4위 1,2위 팀 간에 맞붙여놔도 넘사벽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A조 팀들이 다 승리를 가져갔고 그 격차도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를 8대0으로 이겼던 스위스 스웨덴이었는데 러시아 핀란드를 상대로 4골차 5골차 나타나는 거는 그만큼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죠. 네. 다음은 코리아팀 경기가 있었네요. 2월 18일에 여자 5위에서 8위 결정전이 있었는데요. 스위스와 다시 맞붙었어요. 결과는 2대0으로 졌습니다. 이 정도 긴장감 없이 중압감 없이 경기를 펼치면 이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비조에 속한 팀들은 다 고만고만 하다라고 본다면 이 정도 레벨이 나는 건데 올림픽을 뛰어보고 못 뛰어보고 차이가 1차전 때 나타났던 거라고 설명을 드리면 그거를 벗어난 중압감을 이겨낸 경기라고 하면 이 정도 스코어 차이 이 정도 슈팅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슈팅수도 1차전 조별 예선전 때 비해서는 11개 더 때렸죠. 슈팅도 그만큼 덜 때리기도 했고 상대팀에게 덜 내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페널티 같은 경우에도 쓸데없는 페널티가 많이 줄어들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슈팅차트를 비교해보면 1,2차전에 비해서 위험지역에서 내주는 슈팅들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3피리오드 같은 경우에는 더 나아진 모습들도 보여줬었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나라가 이 정도 레벨까지 올라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비와 관계없이 2대0의 경기였고요. 같은 날 스웨덴과 일본 경기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1차전과 반대로 일본이 스웨덴을 상대로 2대1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일본은 평창에서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득을 쌓고 가네요. 2승을 올렸고 스위스 경기 스웨덴 경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스웨덴 전 두 경기 모두 아깝게 패했던 경기였다 보니까 정말 큰 차이가 없구나 일본 레벨이 이 정도까지 올라와 있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스웨덴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였었고 이런 흐름이면 지금 5-6의 결정전이 일본과 스위스 맞대결인데 누가 5위가 될지도 상당히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버렸네요. 알 수 없겠네요. 그리고 오늘 녹음 당일이죠. 2월 19일에 여자 중결승전이 있었습니다. 오후에 미국과 핀란드 경기는 5대0으로 미국이 가볍게 핀란드를 제압을 하고 결승전에 진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와 OAR 러시아 팀 간의 경기는 9시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8시 반 지나고 있는데요. 좀 있으면 시작하겠네요. 근데 예측이 되죠. 조빌 예선 때도 캐나다가 5대0으로 가볍게 이겼었고 캐나다가 무난하게 결승에 진출하지 않을까 결국엔 미국의 캐나다 세계 예린기 1, 2위 간의 맞대결이 금메달의 주인공을 가리게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일정 잠깐 말씀드리면 2월 20일 내일이죠. 화요일에 7, 8위 결정전 스웨덴과 우리 단일팀 코리아팀 경기가 12시 10분에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5, 6위 결정전도 내일 열립니다. 스웨스 대 일본 4시 40분에 예정돼 있습니다. 2월 21일에는 동메달 결정전 예정돼 있고 2월 21일 목요일에 여자 아이스하키 결승전이 계획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자 조벨일 예선 그리고 8강 또 순위 결정전 리뷰와 프리뷰 시간 잠깐 가져봤는데요. 다음은 남자아키 팀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남자부 조벨일 예선 경기도 펼쳐졌죠. 굉장히 의외의 경기도 있었고요. 우리나라 팀도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요. 스코어 짚고 또 조벨일 예선 리뷰 후에 플레이오프 프리뷰까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월 14일에 비조 슬로바키아 대 러시아 팀 경기는 3대 2로 슬로바키아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또 미국과 슬로베니아 경기에서는 슬로베니아가 3대 2로 연장 승리를 가져왔어요. 이 경기가 첫날부터 이변이 속출했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월 15일에는 핀란드와 독일 5대 2로 핀란드가 승리했고요. 노르웨이 스웨덴 경기는 스웨덴이 4대 0으로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또 우리나라 팀 경기도 있었어요. 체코와 한국 경기는 정말 아쉬웠죠. 2대 1로 안타까운 경기를 가져왔고요. 또 스위스와 캐나다 경기도 있었는데 5대 1로 캐나다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2월 16일에는 미국과 슬로바키아 2대 1로 미국이 승리를 가져갔고요. 러시아와 슬로베니아 경기는 8대 2로 러시아가 이겼습니다. 2월 16일에 핀란드 노르웨이 경기에서는 핀란드가 5대 1로 승리를 했고요. 스웨덴 독일 경기는 1대 0으로 스웨덴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2월 17일에는 캐나다 체코전에서는 체코가 3대 2로 이겼고 우리나라 팀 경기도 있었죠. 스위스와의 경기였는데요. 8대 0으로 패했습니다. 그리고 2월 17일에 러시아와 미국 경기에서는 러시아가 4대 0으로 몽순 가져갔고요. 슬로베니아와 슬로바키아 경기에서는 접전이었네요. 승부샷까지 가서 3대 2로 슬로베니아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2월 18일에는 독일과 노르웨이 경기 독일이 2대 1로 경기를 가져갔고요. 스웨덴과 핀란드 경기는 스웨덴이 3대 1로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체코와 스위스 경기에서는 체코가 4대 1로 이겼고요. 캐나다와 한국 경기 있었죠. 4대 0으로 졌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조별 예선 리뷰를 해드릴 텐데 각 조 전반적인 분위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별로 제일 눈에 띄었던 선수들을 한 명씩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단 A조부터 보죠. 캐나다도 강했지만 체코가 20년 만에 캐나다를 그때 20년 전에 금메달을 때 중결승 에서부터 거기서 이겼고 캐나다가 이번 올림픽 들어올 때까지 벤쿠버 에서부터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전승 가도를 끄는 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A조의 제일 큰 주인공이라고 하면 체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좋았어요. 그 결과는 조별 예선 1위라는 결과로 나타났죠. 모든 경기에서 사실 체코는 접전 양상을 띄웠습니다. 모든 들어가 있었고 한국전도 함전차 승부였고 캐나다전 역시 슛아웃 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접전을 모두 제압한 부분 이런 부분은 좀 높게 살 수 있을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는 좀 캐나다에서 처음 크게 지면서 시작이 좋지 않았는데 한국전을 기점으로 확실히 경기력이 살아났다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라운드 가면 사실 힘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다만 체코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등한 경기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패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아쉽다라고 하면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출발은 굉장히 좋았지만 체코전에서 그 한풀 꺾이는 장면이 나왔고 한국전에서도 사실 좀 마음먹은 대로 득점이 나온다라는 느낌은 많이 못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좀 아쉬운 팀이라고 하면 좀 캐나다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에서는요. 슬스는 요나스 일러를 애초에 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아 그렇죠. 그런데 들긴 했어요. 그런데 그 선택 권리를 좀 아꼈다라고 하면 뭐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튼 좀 기용 실패라고 봐도 사실 무방한 장면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에서 4점을 득점을 하면 8강을 직행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4점 득점에 성공하면서 8강을 직행한 부분은 그래도 실리는 좀 챙겼다라고 할 수 있는 토너먼트 이제 이제 조별 예상 결과였고요. 네. A조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선수는 누구일까요? 체코의 꼴리 파벨 프랑초우즈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이번 시즌 왜 파벨 프랑초우즈 선수가 KH의 최고 꼴리의 손에 계속 이제 언급이 되는지 이제 계속 언급이 되는지 이거를 알 수 있었던 조별 예상 결과였어요. 한국전에서 사실 기습적으로 그 실점한 부분은 스크린 수비 스크린이 걸린 그런 부분도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3경기에서 슛을 80개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사실점밖에 하지 않았어요. 95%의 세이브 성공률을 거두고 있고요. 그만큼 얼마나 이 선수가 대단한 기록을 보였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1위 싸움에 굉장히 분수령이었죠. 캐나다 전에서도 본인의 가치를 100% 증명을 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파벨 프랑초우즈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네. 이번엔 이변이 좀 있었던 조였죠. 비조 리뷰 궁금합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또 이변이 아니게 됐는데 첫날부터 이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 언급 주신 대로 미국과 OAR을 잡으면서 와 이거 무슨 일이냐 이런 저도 OAR이 처음에 4분 만에 2골 넣길래 그냥 끝날 줄 알았어요. 게임이 그런데 뒤에 확인해보니까 3대2로 끝나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이후로부터는 강팀들이 또 OAR 특히 OAR 같은 경우는 1패 이후에 다음 두 경기에서 12골을 몰아치는 그런 또 막강한 화력을 과실하면서 2연승으로 조별 예선 1위를 확정 지었고요. 제가 이제 프리뷰 때도 이제 미국 팀 명단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말씀드렸던 걸 좀 기억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이 명단을 보고 제일 기뻐할 팀은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결과가 딱 그대로 나오면서 세 팀이 모두 승점 4점으로 묶이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부 그룹에서의 승점 차이에서 슬로베니아가 가장 많은 승점을 땄기 때문에 슬로베니아가 2위가 됐고요. 그 이후에 미국 슬로바키아 수준으로 나왔는데 사실 모두 4점이기 때문에 어디가 큰 우위를 가졌다라는 부분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슬로베니아는 사실 이번 대회에서 좀 삐조의 주인공이라고 봐도 좀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또 드라마 같은 걸 많이 썼는데 러시아전을 지기는 했지만 나머지 경기에서는 굉장히 좀 분투한 그런 그림이 나왔고 첫날 미국을 잡은 것도 양무르삭 선수와 같은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슬로베니아도 좀 있으면 경기할 플레이오프 라운드에서 어떤 모습이 나올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조에서 가장 빛났던 선수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분이 아닐까 싶네요. 많이 고민했어요. 사실 양무르삭 선수를 할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나 일리아 코발축크 선수를 고르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코발축크 선수가 제가 한국과의 평가전에서의 모습이 그랬었고 1차전에서 그림을 봤을 때는 그렇게 활약이 없었어요. 예전에 그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활약이 없었는데 팀의 패배도 한국전은 승리를 했지만 1차전 같은 경우는 팀의 패배조차도 막지를 못했었죠. 그런데 슬로베니아 두 번째 경기에서 드나로크 감독이 약간 다른 라인을 선보입니다. 안드로노프 선수나 칼리닌 이 두 선수와 코발축크 선수가 묶이는 이 새로운 일라인이 가동이 됐는데 이때부터 경기가 확연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 결과 슬로베니아전 2골 1월 3포인트 했고요. 그 다음 미국전까지 두 골을 몰아치면서 승점 6점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선수가 누구냐라고 하면 사실 코발축크 선수로 빼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맹활약을 했기 때문에 코발축크 선수로 뽑았습니다. 네. 비조 리뷰였고요. C조는 좀 어땠을까요? 사실 C조 같은 경우에는 누가 1, 2위 하느냐 이 싸움이었어요. 사실 이제 독일이나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분투한 경기가 있긴 했지만 전반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 스웨덴이나 핀란드에게 승리를 거둘 정도로 강팀이라고 보기는 어려웠고요. 그 결과 일찌감치 2연승 그거 3점짜리 2연승을 거두면서 6점으로 1, 2위를 확정을 지은 상태였습니다. 조벨에서 마지막 날에 이제 독일 노르웨이 경기에서 독일 노르웨이를 슈다웃에서 잡으면서 3위를 확정을 지은 상황이 나왔고요. 스웨덴과 핀란드 이 경기는 사실 이제 이것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투 팀이 라이벌 관계도 있고 그런 안 좋은 추억도 상당히 많은 팀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접전 양상으로 끌고 갔었는데 스웨덴이 엔틴의 골 하나를 곁들이면서 2대1 어떻게 보면 3대1인데 실제적으로는 2대1 승부를 펼쳤거든요. 그러면서 8강행을 확정을 지었고 아시다시피 핀란드는 이 경기를 지는 바람에 우리랑 그렇습니다. 플레이오프라운드를 한번 거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됐습니다. 시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수 핀란드 선수 꼽아주셨어요. 엘리톨바넨 선수를 꼽아봤는데 이 선수가 작년에 내슈빌의 29번째였던가 30번째였던가 거의 최후반기에 지명이 됐었습니다. 이 선수가 팀의 해결사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을 해내면서 첫 2승은 사실 이 선수가 공이 크다고 할 수 있거든요. 물론 독일이랑 노르웨이가 핀란드보다 좀 약한 상대이긴 하지만 톨바넨이 이 두 경기에서 6개나 포인트로 뽑아냈다는 부분은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 전에는 좀 아쉽게 해결사로 부상하는 장면이 없었어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인데 그래도 플레이오프 라운드에서 이런 날카로운 창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팀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선수로 뽑아봤습니다. 네. 조별에서는 이렇게 리뷰를 해봤고요. 플레이오프 일정을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2월 20일 화요일 강릉하키센터에서 미국 대 슬로바키아 경기가 예정돼 있고요. 2월 20일 강릉하키센터에서 슬로바니아 대 노르웨이전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이죠. 9시 10분에 강릉하키센터에서 핀란드와 우리나라 한국 경기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동하키센터에서는 스위스 대 독일 경기가 계획돼 있네요. 중결승은 23일 금요일 그리고 동메달 결정전은 24일 9시 10분 결승전은 25일 일요일인데요. 낮 1시 10분에 예정돼 있습니다. 결승을 또 낮에 하니까 좀 네. 저쪽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좀 재밌긴 한데 아무튼 저쪽 원리인사지능을 맞춰줘야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플레이오프 라운드를 제가 어떻게 풀어드릴 거냐면 프리뷰입니다. 그리고 대진별로 제가 예상 승자를 다 정해놨어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플레이오프 라운드부터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스위스 대 독일 이제 대진표 순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위스와 독일에서는 스위스가 이길 것 같고요. 핀란드와 한국의 경기는 핀란드가 이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로베니아 노르웨이 이 두 팀 간의 경기는 굉장히 박빙의 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 전략으로 봤을 땐 사실 노르웨이가 좋아요.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의 슬로베니아의 분위기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 팀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노르웨이한테는 먹힐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로베니아가 승리를 거듭고 왔고 그 뒤에 미국과 슬로바키아의 경기는 조별 예상과 비슷한 결과가 나오겠죠. 미국이 약간 좀 우이하게 이길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사실 첫 두 경기는 좀 상위 시드가 쉽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전 크다고 생각을 해요. 객관적인 전력의 차이를 봤을 때는 좀 첫 두 경기에서 이변이 나오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게 제 개인적인 감상평이고 세번째 네번째 좀 재미있게 보실만한 경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사실 슬로베니아가 확실한 골탠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파괴력 있는 1라인 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노르웨이가 세 경기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생각을 한다면 조금 고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슬로베니아가 조금 더 우위하에 설 거라고 봤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벨 예선에서 유일하게 승리를 거둔 팀이 슬로바키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슬로바키아전은 사실 미국이 그렇게 경기가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 부분을 살펴보신다면 슬로바키아도 굉장히 오해하를 잡는 이런 분투를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플레이오프 라운드에서 고배를 마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예상을 해봤고요. 이걸 가지고 8강 프리뷰로 넘어가 볼게요. 8강 4강 결승 다 마찬가지로 진행이 될 겁니다. 8강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와 스웨덴 경기가 있고 스웨덴이 승리를 거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와 핀란드의 경기는 저는 핀란드가 이길 거라고 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OAR과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OAR의 승리 그리고 체코와 미국이라는 게 체코의 승리로 생각을 해요. 첫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웨덴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승리를 할 것 같아요. 좀 스웨덴이 전반적으로 이번 대회에서 모습을 보인 모습을 보이면 라인 밸런스랑 이런 부분 전반적인 전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 스웨스가 이걸 상대하기 좀 버거울 거라고 보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공격에 날선 모습이 약간은 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핀란드의 수비력이나 미코 코스키의 권리를 뚫어내기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는 핀란드가 이 경기에서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OAR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슬로베니아를 만나면 조벨 리그와 사실 좀 비슷한 경기력으로 슬로베니아를 좀 손쉽게 제압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체코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이번 사실 미국 수비진이 너무 불안해요. 실점하는 모습이나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그리고 라이언 자폴스키 선수가 전혀 기대에 만족을 못하는 화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코는 정말 또 이게 몰아치는 공격력이 정말 화끈한 팀이거든요. 그게 미국 상대로는 확실한 공격력을 발휘하면서 체코가 4강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4강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케이스별로 이렇게 한번 네. 4강은 또 이제 조별에서 만났던 두 팀 스웨덴, 핀란드 OAL과 체코 OAL, 체코는 조별이 안 맞는 팀이지만 이렇게 저는 대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각 팀별로 이 요소가 말씀드리는 요소가 잘 발휘됐을 경우에는 이 팀의 승산이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이제 어쨌든 저는 예상을 말씀드리니까 그러니까 제 예상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두 가지의 요소 중에 더 강하게 발현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전제해 두고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웨덴, 핀란드 같은 경우에 저는 또 핀란드 쪽에 이번에는 예 무게가 좀 있을 것 같고요 OAL, 체코 같은 경우에는 OAL을 뽑았습니다 첫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균형 잡힌 공격력이 핀란드 수비를 상대로 큰 성과를 본다라고 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웨덴이 이길 가능성 어떻게 보면은 조별 예선도 부과도 비슷한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부분이 성과를 보면은 승리 스웨덴이 승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미코코스키는 이 선수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정말 좋은 골드거든요 그리고 스웨덴 핀란드의 대부분의 선수들은 투웨이 게임이 굉장히 는한 선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비진 꼴리진이 정말 잘 막아낸 이후에 엘리톨바넨과 같은 선수 그리고 공격에서 한번 이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선수 이런 날카로운 공격이 성과를 보게 된다면 핀란드가 이길 것 같은데 앞서 한번 붙어봤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톨바인 선수라든지 이 선수들이 좀 물골을 풀어내는데 약간은 수월하게 풀어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4강의 승자를 핀란드로 첫 경기의 승자를 핀란드라고 보고요 두 번째 경기 같은 경우 OAR은 이 경기는 정말 화력전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노후합니다 팀 다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럴 수 있는 팀이기 때문인데요 화력전 양상으로 끌고 갔을 때 스타 플레이어들이 확실하게 득점을 해낸다 그리고 체코의 몰아치는 그 공격에 한치도 밀리지 않는 그림이 나온다면 OAR이 충분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승률을 가져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코 같은 경우엔 사실 OAR보다 공격적인 부분이나 수비적인 부분이나 네빌로가 많이 밀리기는 한데 하나 우위에 설 수 있는 포지션은 골입니다 파벨 프란체우드 선수가 올 시즌 KHL 성적을 봤을 때 스카나 체스카를 상대로 성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OAR의 선수의 대부분 거의 모든 선수라고 할 수 있죠 스카와 체스카에서 뽑힌 선수들입니다 그런 부분이 프란체우드 선수가 리그에서 했던 것처럼 마음 편하게 세이브를 가져가고 수비진이 살아나기만 한다면 사실 OAR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상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하지만 저는 좀 더 OAR의 승 이익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겁니다 네 4강까지 살펴봤고요 결승 메달 라운드 남아있네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3-4회전은 스웨덴과 체코의 경기가 되는 거고 결승전은 핀란드와 OAR의 경기가 되는 건데 3-4회전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더 스웨덴 쪽으로 좀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체코가 사실 OAR전에 좀 많이 고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스웨덴도 사실 이제 네임밸류라든지 전반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는 사실 체코보다 좀 더 위에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스웨덴이 유리한 경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결승전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번 대회 우승팀은 OAR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핀란드를 드디어 잡아낼 것 같고요 사실 핀란드 이제 러시아 OAR 러시아죠 러시아 하면 정말 악연이 있어요 특히 최근 두 번의 올림픽에서 우리 러시아가 좋은 전력을 가지고도 핀란드에게 계속 발목을 잡히면서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벽을 허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나 라고 한다면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약점이 될 수가 있는데 엘리톨바넨 선수를 제외로 하면 경기를 풀어나갈 만한 스코어러가 그게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공격적인 능력 수비적인 능력 모두 뛰어난 어떻게 보면 투웨이 플레이어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인데 대회 내내 사실 준수한 수비력을 자랑했던 핀란드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해서 OAR의 이 공격 라인을 맡기는 정말 버거워 보이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발목을 잡을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무엇이냐고 한다면 주전골리인 미코 코스키넨 선수가 정말 좋은 골이기는 사실이고 그리고 조벨 예선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불안요소는 이겁니다 미코 코스키넨 선수는 스카 소속이에요 상츠 페테르부르크 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렇게 공략하는데 그렇게 어렵 약점이나 장점 물론 뭐 코스키넨 선수도 스카 선수들의 장점을 많이 파악을 하고 있을 테지만 아무래도 같은 팀이라면 또 공략을 할 방법이 다른 방법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이런 약점을 공략하기가 좀 더 OAR의 공격력이라면 이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승전에서 이제 OAR이 뭐 금메달을 따는 이런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프리뷰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PD님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조금씩 다른데요 뭐 플레이오프 결과는 예 다 비슷하게 생각하시니까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네 뒤에 이제 두 경기 슬로베니아 노르웨이 미국 슬로바키아 경기는 누가 올라오든 8강에서 사실 어려워요 러시아 체코를 상대하기에는 버겁다 라는 생각은 동일하고요 맞아요 8강에서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핀란드 이 두 경기가 좀 박빙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스웨덴, 스위스 스웨덴,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차이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장점이 너무나 명확한 두 팀이다 보니까 스위스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고 스웨덴이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스웨덴이 좀 더 그런 빠른 템포를 상대하는 데 준비가 좀 더 돼 있는 모습을 캐나다전 평가전에서 봤었기 때문에 좀 더 스웨덴의 승산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캐나다,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각이 갈리는데 캐나다, 스웨덴 전에서의 그런 압도적인 캐나다의 모습이 핀란드 전에서도 마찬가지로 발휘가 된다라고 하면 캐나다가 좀 더 승산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보통 이런 팀들 같은 경우에 조별 예선 보다는 토너먼트에 좀 더 폭발력이 발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별 예선에서 좀 간을 맞추고 합을 맞추다 보면 부족했던 부분들이 토너먼트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한 경기 한 번 크게 대고 나서 그게 좀 변화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조별 예선을 통해서 한 번 다시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핀란드 글쎄요 스웨덴 전을 상대했던 임팩트를 생각해보면 핀란드가 조금 어려운 경기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모에알과 체코는 누가 올라오든 쉽게 다운라운드로 진출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스웨덴이 4강에 선착을 하게 되거나 스위스가 선착을 하게 돼도 캐나다 핀란드를 상대로 한다라고 하면 캐나다 핀란드한테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예 오에알 체코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진짜 반반이긴 한데 어 말씀 주신 것처럼 체코의 꼴리진이 원투펀치가 다 세잖아요 예 그렇죠 프리뷰 그 명단이 나왔을 때도 체코의 꼴리 원투 꼴리는 어 정말 최상급이다 라는 대회 전체를 통틀어도 제가 봤을 때는 넘버원 아니면 넘버투에 좋을 수 있을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두터운 벽을 과연 러시아가 뚫어낼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예 코발축이나 뭐 이런 쪽에서 안 터지면 끝이니까 예 굉장히 힘든 경기가 될 텐데 글쎄요 아 되게 어렵네요 러시아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충분한데 체코도 또 요소들을 갖추고 있어 근데 문제는 체코가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근데 문제는 체코가 공격력이 그렇게 터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러시아를 상대로는 힘들어 보이는 게 좀 커 보이고요 공격을 뭔가 열심히 하긴 해요 그리고 굉장히 몰아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확실히 장악을 하고 경기를 풀어나가는 모습은 있었어요 근데 안 들어갑니다 예 이거는 체코필라드전 평가전 때도 똑같이 똑같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코한테는 그런 약점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러시아가 좀 더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결승대지는 그렇게 해서 캐나다 러시아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체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 기점은 8강전 캐나다 핀란드전이 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돼버렸습니다 네 이 모든 경기 이번 주 일요일까지면 결론이 다 나겠네요 오늘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비하인더 넷 136회 만들어봤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빙판위의 미라클은 없었지만 우리 선수들과 올림픽 아이스하키를 만들어가는 모든 분들 그리고 팬분들까지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2월이지 않나 싶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또 플레이오프장에서 우리나라의 플랜을 잡아버리면 거기서부터 미라클이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이 모든 선수들의 도전과 노력에는 우리의 박수가 계속해서 여전히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137회 녹음은요 2월 26일 월요일 저녁에 예정돼 있고요 여자 단일팀의 7,8위 결정전 그리고 남자 대표팀의 플레이오프 소식과 NHL 소식까지도 기분 좋은 소식들 가득 안고 다음 주부터는 또 김태호범 아나운서 이현석 기자 박김찬 PD와 함께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3주 동안 비하인더 넷 그리고 청취자분들과 함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소식 아이스하키 소식 전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고요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갑자기 조만간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방송 듣기 경기 영상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온 더 스포츠 홈페이지 온 더 스포츠.tv 페이스북 온 더 스포츠 유튜브 온 더 스포츠 팟빵 아이튠즈 네이버 스포츠 라디오 그리고 네이버 TV 온 더 스포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김찬 PD 이현석 기자 그리고 김예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